역시 우리는 믿을만한 건 마야밖에 없습니다. 한 미션만 예로 모니카로 갔다 오고 그동안 30분 정도 잠 재운 다음에 마야로 계속 써야겠어요. 마야 어딘가에서 자고 있겠지? 마야 자네. 여기서요. 뭐. 이정도로 가자. 그냥 이정도로 가. 여기 뭐죠? 신호조사.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보급품 떨궜다는 그 미션? 안 돼. 안 돼. 어, 뭐야! 아아! 어허. 너무 약해. 아, 저 파란색 차 갖고 갈까? 무기 챙겼어. 권총도 챙겼고. 여기 절벽이네. 네. 야, 내려가는 길이 안 보인다. 이게. 저기서, 저기서 가야돼. 그러면 길이 흔들. 이 곳이 남편어야なた, 이제 progressed에서 가야겠다. 700KG 자고를aben에서어야지. 이제 å, 아. 노 Valang Lancehedув경u has they had no clue? what the way it did? 물ashes 종류 제가 Every time 그때 내가 그렇게 깔끔하게! 좋아! 아 아 아 계속 와 이것들 실팩 못하게 아 계속 와 두명이 와야 되나본데 오호 얘 니킥도 할줄 아네 저 라디오 땜에 그런거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와아 먹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되지 아이씨 팔 부러졌어 총 쏘면 더 많이 올거고 얘네들을 좀 뒤로 빼가지고 아이씨 계속 온다 아이씨 mourазд 하나 으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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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호호호호호 갈거야 근데 저기 한번더 가야될거같은데? 어디였지? 여기지? 두개밖에 못먹었어. 마야로 한번 더 가야겠는데? 마야가 휴식을 다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죽을뻔했네. 당신은 많은 피해를 받아 최대 생명력을 감소시켰습니다. 부상, 얘도 부상이야. 탄약 5. 저거 5, 25, 탄약 케이스 5. 이거 뭐지? 리볼버 클레오 레버시. 실험용 보정된 리볼버. 3, 357 구경. 어? 아직도 피곤하네? 거기다 보초군무자야? 보초군무.. 아이 그냥 빠였어. 어쩔 수 없을. 일어났어? 어? 스태미너 상태 좋다? 안좋다? 사기문제, 분노. 누가 사기문제? 사기가 필요해. 누구지? 앨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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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런. 커피 스태미너 최대치료 회복시킵니다. 커피를 먹어 보자. 또 지금 안 먹어져요? 얘가 앨런 인가? 어? 임무 시작. 2, 3마리의 좀비를 쓰러뜨리고 이야기하세요. 좀 걸어보자. 커피가 좋긴 좋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약만 하나 챙기고 이따가 인형으로 인형으로 이따 유인을 해야겠어요. 커피를 두 번 못 먹어. 야간 하나만 더 챙기죠. 혹시 모르지? 투신 저게 좋네? 몰핀, 메타톤, 코데인, 진통제. 진통제나 챙기고 총알 안 챙기려고 어차피 이거 소음기 소음기를 쓰고 그러면 7.62mm 많이 들지도 못해요. 무게 때문에 소음기를 장착 소음기가 소모품이야. 이렇게 앞에 꼽아 놓으면 30발 정도 쏘면 그냥 날아가요. 무기를 안 챙겼는데 얘 데리고 어디 가야 돼? 아 너도 쇠빙차 타자 쇠빙 요원들이 타는 차 이 차 되게 좋은 차인데 이거 엄청 좋은 차인데 이걸로 좀비 치면 안 돼 어디쯤이지? 여기? 아아 여기서 간 김에 여기 들판에서 자원도 갖고 오면 되겠다. 아니야 여기부터 가자 두 명 있을 때 그럼 되잖아 안 그래도 동료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여기야 희이익 저기 좀비 떼가 있는데 저기 좀비 떼가 있는데? 가 흐흑 흐흐흐 야 지뢰 서게뜬 클레오 트렌치 툴 좀비 뼈다귀를 파묻는다 지뢰 차에다가 실어놔야겠는다 아잇, 좀비새끼들 오네? 아잇, 철회좀 해봐요! 아잇, 좀비새끼들 오네? 스태미나 회복. 최대 스태미나 회복. 아 이거 이상은 회복이 안돼. 어어! 스크리머! 야. 됐어 몇 개 못 챙겼지? 두 개 못 챙겼나? 다 챙겼다, 가자 하나, 둘, 셋 지레 두 개, 오케이 아저씨 타요 아저씨 케러 가자 여긴데 좀비를 몇 마리 죽이자 좀비를 몇 마리 죽이자 벌써 노래졌어 아이씨 얘네들은 기분이 안 좋으면 나와가지고 좀비 사냥에서 기분 풀어요 좀비 사냥으로 기분 풀어 아이씨 다 맞아 된거야? 거점으로 돌아가라 사기가 떨어지면 나와서 사냥하면 돼 이리 올라가실 나 너의 문제는 아무거나 그 놈을 해야하지 않으면 그 놈을 해야하지 그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어 그럼, 세상에서 세상에서 좀 더 많이 스트레스내었다 우리 모두 스트레스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뼈에 있는 뼈에 있는 게 없지 알겠지? 그래서 잘 놀아줘 그럼 너는 배불러 가야해 유용한 물건을 가지고 왔지 잠깐 많이 가져왔지 위기는 피했다 저거 물자를 어떻게 구하지 물자 클렌치 트렌치 툴 이걸 넣고 이걸 쓰자 이건 필요없어 됐어 오 영향력이 엄청 많아졌는데 이거 이거 어서 구해요 이거 이거 건설자재 건설자재가 있어야지 저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건설자재를 건설현장 이런데 가면 있나 지금이 닛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그래서 볼 Cannic révolt 부 부 를 안 안돼! 이 차 아껴야돼 여기야 건설 현장 자원 여깄다 누가 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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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아휴 비겨 힘들어 스태미나 나의 스태미나 야 아무것도 없어 여기 생존자가 좀비에게 붙잡혔다 아직 없어졌어 와 얘 스태미나 봐봐 지금 3분의 1도 안돼 얘도 더이상 플레이를 하기가 힘들겠는데 얘도 더이상 하기 힘들겠는데 육수 뭐 윌무산양 뭐가 계속 생겨 지금 페랄 좀비 사냥을 도와라 포위뎀 아 이거 도와줘야되는데 363분이니까 괜찮아요 아직 아직 괜찮아 저 이브가 300분 뒤에 360분 뒤에 저 사람이 죽는단 얘기했지 천천히 해도 돼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군 어떡한단 말인가 누구랑 바꾼단 말인가 바꿀사람이 없단 말이야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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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안바꿔지고 안바꿔지고 부상 부상 피곤 바꾼 애가 없어 지레고 나발이고 지금 의사가 어딨는지 알면 내가 데려왔지 생존자는 아무데나 가서 구할 수 있는게 아니라 미션으로 임무로 떠 그래서 갖고 오는 어 이거 연기나잖아 아이씨 억 아.. 아.. 누구로 바꾸면 좋을까 다리가 부러짐 아예 바꿀 수조차 없으 성향 정신나감 내상 그나마 얜데 할 수 있는 애가 그나마 남은 애가 얘야 잭, 이 커피? 맨, 맨, 어디야? 당신 당신 얘밖에 없어, 얘밖에 얘가 좀 정신나가긴 했는데 그나마 얘가 제일 나아 그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병원을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매일 부상과 질병을 회복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라고 써있잖아요 자재가 지금 없어, 자재 자재를 빨리 주워와야 돼 자재가 창고에도 있어? Lor- 1986 고굴 자재가 창고에도 있어 Xin 열차 국 공 유나 우체국 건설현장 여깄다 이건 뭐지? 건설현장 갔다오자 바로 여기야 제발 자재가 좀 있기를 뭐야 이거? 연료자원 이런건 필요없는데 저기를 통과하다니 아이씨 하나 더 있어? 아이씨비들이 이거 많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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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뒤개 오지마 어 거기 남자라 아이씨 빠른 수색바른수색 야 이거 못 가져간다 이거를 분해하든가 아이씨 어떡하지 한번 더 와야돼 이미 아니 트렁크에 못 실어 이미 더블백으로 들고 있어가지고 트렁크에 못 실어요 그거랑 자원이 틀려 더블백으로 드는 거는 실을 수가 없어 안된다고 그만 말하라고 한번 더 갔다오지 뭐 바로 앞인데 진짜 정신 나갔어요 빨리빨리빨리 자 호랑나비 치고 있다 호랑나비 야 밤이 오는 것 같은데 날이 지고 있죠 지금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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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여기 있어야돼 정말 여기 있어야돼 가자 오지마 오지마 눈짝 뚝기겠네 저거 야어업 주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화학 진짜 이씨 이거를 이거를 넣으면 되네 이거를 주차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뻥 이여 아니면 차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이렇게 하니까 되네 어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 이것도 30분이나 걸리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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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